1 E-mail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 왜 이런 걸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깜짝이야 야, 소리가 너무 컸는데? 아니, 선배 이거 바지 큰 인자 봐 엄청 놀랐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날 줄 몰랐는데 좋아요, 굿백! 안녕하세요 N.I.P.E.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 2, 커넥! 안녕하세요, N.I.P.E.입니다 J 형, 그 뭐냐, 박제 쇼 이후로 박제 됐죠? 박제 쇼 이후로 이제 돌아온 N.I.P.N.E.의 보더카니발 드렁크데이 티저 리액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친구 반응이고 저희가 진짜 편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은 오늘 캐주얼한 비주얼일 수 있지만 당연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캐주얼하잖아요, 쇠골인데? 쇠골인데? 네 이너가 아주 예 우와 오늘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우리 노화로 영화에 나올 것 같아 머릿속에 생각나는 드림이 많지만 좀 찾겠습니다 근데 실은 방금 지금 제목이 아마 보더카니발 이스커밍일 텐데 이틀에 저희가 또 컴백을 하죠 맞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어제랑 이제 21일 날 했던 티저 원, 투를 볼 거예요 21일 맞아요 맞아요 22일인가 21일일 텐데 이걸로 볼까요? Let's see 좋아 좋아 20일이다 보고 얘기하죠 보고 1부터 볼까요? 선, 엔진 분들 당연히 보셨을... 겠죠? 갈게요 정보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같이 Let's go 소리 첫 번째 거 지금 보시고 천차가 돼서 진짜 안 보여요 It's king 오 선우 빨간색 물이 있는 것 같아 하나 있어 살짝 하나 있어 저거 제일 웃음 아닌가요? 제이 웃음? 제이 웃음? 네 네 4,5,26일 되겠다 무슨 공포를 해? 포로롱 아니야? 일단 딱 진짜 티저 원 같았어 그렇지 좀 딱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카리블에 딱 들어가는 그런 걸 선우가 저에게 대준 거 같아 선우 인트로를 딱 얘기해 첫 번째 그거인 만큼 이제 스타트가 중요한 만큼 진짜 잘 변하는 것 같아 입성한다 카니발 그럼 간다 아니면 저희 프리뷰도 한 번만 볼래요? 노래 파라메 좋아 좋아 이미 본 흔적이 약간 좀 무서워 빌맨 처음 해놨을 때 진짜 무서워하는데 지금 많이 들어와서 막 아니 근데 피시잖아 피시하게 해도 돼 피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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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뭔가 어색하네 맞아 세상에 이게 멈출 딱 멈춰야 돼? 이래줘야 이래 봐는 게 여기서는 당연해 심장은 포스 제가 이제 좀 오셔도 한번 할 거 같아 이제 뭐지? 오케이 아웃트로가? 아웃트로가 눈뜬 눈을 떠보니 화제의 중심 다들 멋있네 딱 제가 그냥 아웃트로가 멋있다 아웃트로가 오 아웃트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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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야 너무 세로가 진짜 좋아 세로웅이 형 이렇게 많이 조용한 세계라고 할까 오 서울이니아 와 오 아 이 아이템인데 그럴 수 있다 네 왜 마지막으로 based reality 오 파티장이네 파티장? 여기까지 방금 두 개 더 오네 누구야? 누구야? It's great, tomato It's great, tomato 맞아요 토마토의 날 그 영화도 있잖아요 이거라이스 강자들이 같이 만나가야 돼요 잘 맞네요 어떤가요? 엔진 분들은 잘 보여요 근데 안무 안무 때문에 진짜 안무 때문에 진짜 피티저트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드디어 걸려야 되겠습니다 빨리 26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기분 테이크 티저 한번 볼래요? 진짜? 저 그거는 나 보고 싶은데 이제 엔진 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저희가 26일에 컴백쇼를 하잖아요 맞아요 컴백쇼 진짜 어 뭐야 진짜 와 기억난다 와 기억난다 와 와 와 지금 바로 무서워 근데 여기는 좀 무서워 아 무서워 좀 어색합니다 이거 안 나와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안녕 안녕 소리 와 이때 기억나네 왜 이렇게 끝났구나 이게 원일걸요? 이게 원 이게 원 이거 6시야 이렇게 끝났다 투에서 아마 춤이 나왔을 거 같아 와 화나네 와 저거 투 뭐야 이거 이거 틀엘 아니야? 우리 일러 이거 와 데뷔 트레이더지 NF 대부분 어 와 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티저 아니야? 이거 트레이더 트레이더 다른 거예요 데뷔 트레이더 데뷔 트레이더 와 진짜 촛음 와 우리끼리 보자 오케이 그만 그만 오케이 얘기합시다 그만 이제 스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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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시다 그만 이제 스타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럼 모니터링 회원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됐다 소리를 꺼주면 모니터링 회원으로 모니터링 오케이 모니터링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투으로 떴어요 네 다들 뭔가 진짜 좋은 것 같다고 노래랑 이제 춤이랑 비슷하게 딱 공개됐는데 근데 하이라이트 메들릴 때 노래가 좀 어느 정도 많이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뭔가 노래 좋다고 그러시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꽤 열심히 오래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무가 좀 일부만 나갔잖아요 그렇죠 되게 팬분들이 막 엄청 막 와 진짜 힘들어 보인다 약간 빡세 안무 다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그 정도의 강도로 이제 쭉 가자 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너무 기대하지만 너무 많이 기대하면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딱 이 정도로 이제 딱 딱 뭔가 어? 일어나갔다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런 느낌은? 자신 있죠 이번에는 진짜 물론 두 번째지만 두 번째지만 네 자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거야 갑작스럽게 정정이죠 네 정정이었는데 근데 확실히 저번에도 나는 저번에 너무 치료 많이 써가지고 뭐 그때께 알던 일단은 그냥 제이의 생일이어서 팬션이 다들 올라왔는데 그대로 왔네요 총 생일이 반응이 진짜 좋던데 진짜 웃기다 그거 누가 지웠나 봤던 매생이 같은 놈이야 뭐 매생이야? 내가 뭐 매생이야 매생이 매생이 약간 식물 아니 저번에 봤던 미연아에 있는 펜트킥 머리카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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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그 비하인드 씬에 한번 그럼 얘기를 할 거야 그때 아니다 우리 촬영했을 때 에피소드 에피소드 이런 거 그거는 근데 좀 위험한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나간 거 나간 거 어떻게 할까요? 나간 거 정확히 얘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면 거는 장면은 얘기할 수 있잖아 그 장면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나중에 뮤비 리액션이 나갈 때 그때 한 번 더 나아 투비커티니얼 투비커티니얼 아니 저희도 저희 뮤비를 못 봤기 때문에 필터링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어디 얘기해야 되고 뭐 얘기하고 안 하고 어렵지 어쨌든 네 티저2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렇죠 티저3까지 나오면 재밌겠다 티저3 있을 거야 티저3 있는 아이돌 선배님들도 있잖아 웃겼다 여러분 나 포까지... 진짜요? 맞아 포까지 있는 것도 봤어 그리고 요즘 희승이 형이 꾸꾸라 불렀던 뚜뚜의 네이브 포스트 사진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모모 올라가요 되게 많아 그리고 이거 뭐지? 거울샷 이거 그거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거? 네 그거 그거 제가 그냥 찍고 있었는데 이제 뚜뚜분께서 옆에서 옆에서 원래 찍어졌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찍어졌습니다 저는 꾸꾸님이라고 보겠습니다 꾸꾸타신지요? 꾸꾸타신지요 꾸꾸타신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꾸꾸님 그럼 저는 꾸꾸라고 보인 갑자기 그 말이 되나요? 댓글을 읽어볼까요? 댓글이... 지이코과 너는... 잘 안 보인다 앞에 계신 전두주자분들 읽었어요 이번 앨범의 포인트는 뭐야? 앨범의 포인트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26일 날 확인해주세요 노래 정말 많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기사 같은 걸로 공개가 된 걸로 알겠는데 근데 기사를 정확히 못 봐서 이게 뭔가 진짜 스포 할 거가 너무 무섭다 그걸 다 노래 랩이 있냐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누구의 랩이 있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틀 뒤에 말아야죠 이것도 이틀 뒤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 코멘트... 아니 어제 저희 위버스 맨션 파티 있잖아요 맞아요 아 맞네 어제 위버스로는 처음 해봤는데 그렇죠?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 찍혀놔였지? 첫 번째 제외하고 두 번째 내가 뭐... 정우한테 써놔서 써놔 응? 써놔서 아니라 안경, 안경 의상의 포인트인 줄 알아요 나 눈마스처럼... 눈 작아지지 않아요? 네, 엄청 작아지지 않아요? 뭐예요? 다 해봐 엄청 작아지는데 이거 줌 땡기였어 야 저 좀 눈뜩하게 기억이 좀... 눈 안 보이지 않도록 하나도 안 보여요 눈 안 좋아져 저도 그 정도로 안 좋아져 진짜 어느럽다 나 진짜 좋으세요 나 봐봐 왜 내가 어느럽지? 귀여운데? 왜 내가 어느럽지? 그거 잘 어울리네 이거 뭐야? 천만 Congratulations 월캠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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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여덟 개입니까? 천만 100만 천만인가? 네,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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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이야? 네, 천만 오늘의 TMI Today's TMI 오늘의 TMI는 그러면 저희 맨날 요즘 올리잖아요 그럼 누가 리버스로 오늘 올립시다 막 그러자 오케이 그래 누가 제일 잘 모르겠네 누가 제일 잘 모르겠네 빈 공간이 많이 생기네요 네 근데 원래 이런 것도 이상해요 맞아요, 약간 근데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하면 약간 치열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게 저번에 라면즈 오빠 했을 때도 빈 공간이 있는데도 편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린 그 관계잖아요 그럼 마요가 있잖아 그러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백의 미 여백의 미 이렇게 꽉꽉 이렇게 힘겨 있으면 불편하네 그치 빈 공간이 많으면 약간 여유 있는, 여유 공간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약간 아침에 원래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했는데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갖고 오늘 주말인데 나 왜 안 가나 했네 저희는 학교 안 가는 날 참 좋아하지 왜 안 가나 했네 선생님이 보시고 슬퍼하시겠다 기억이 있었어요 왜 안 가나 했네 진짜 그렇네 토요일은 무슨 날이다? 빈 빈 센 쇼 빈 빈 센 쇼 2주 동안 기다렸어 2주 동안 기다렸어 저 지난주에 결방했어 지난주에 딱 끝날 때 진짜 장난 아니게 끝났거든요 진짜 2주, 2주가 힘들었어요 저거 진짜 맞아요 이거 스포이거 에드라이 제야 진짜 고맙습니다 엄청 좋아 이렇게 좋아해 천 좋아하네 진짜 좋아하네 이거 찐테리다 저거 강아지 같아 빈 센 쇼 근데 이제 또 우리는 빈 센 쇼 를 기다리는데 물론 뮤비도 기다리게 근데 이제 엔진분들은 어제 그거 보시고 30분 동안 계속 보고 계셨다고 티저만 계속 돌려보셨다는 그런 게시물을 봤는데 30초짜리 영상만 30초짜리 30초짜리 영상만 진짜 얼마나 돌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근데 그거를 나도 한 몇 번 봤어 지금 티저리 2개 좀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온 거 같은데 사실 티저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뮤비에 조금 유비여서 얼마나 좋을지 기대하네 아직 저희도 오비를 못 봤어요 맞아요 좀 기대하네 곧 볼 것 같은데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보면은 다 이제 스포 할 것 같아 되게 좋네요 특히 우리 멤버들은 좀 저번에 한 번 스포 하지 않았는데? 아니 저번에 막 막 미케먼스 미케먼스 그러잖아 그거 나에게 맞아요 그거 나에게 해야 될 거야 이거 그거 이번에는 없어서 다행이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깜짝아 스포 한 줄 알았네 나도 신정한 거야 깜짝아 깜짝아 진짜 정말 정신이 지금 왜? 왜? 불안해 이렇게 안 했지 않나? 나갔어 아니야 아니야 나갔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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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약간 뮤비 찍으면서 되게 재밌게 찍었잖아요 파티하는 장면도 있고 진짜 재밌었어 어땠나요 여러분 진짜 그때 우리가 막 신나는 노래를 틀어가지고 맞아 우리가 플레이리스트 가져가서 맞아 막 신나게는 그거 유명한 게 재밌어요 진짜 유명한 게 재밌었으면 재밌게 재밌게 놨다가 제이크 형은 지금 대표님 같대요 왜? 뭔가 모자처럼 대표님 대표님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대표님 미팅 하는 줄 알아요 항상 감사하고 네 너무 너무 갑자기 감사하고 제이 형은 마피아 보스 같대요 오늘 그건 제이 형은 제이 형은 제이 형은 콘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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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입니다 네 콘샐러드입니다 대표님과 그래서 맨날 콘치즈 먹나요? 콘치즈 콘치즈 집에 있는... 저녁 뭐 먹을 거예요? 근데 저녁 먹었죠? 불고기 먹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직 배가 안 찼어요 네 혹시 못해 우리는 아직 배고파요 저 요즘에 진짜 약간 너무 약간 폭주긴 해 폭주는 정도는 아니고 좀 많이 배고파요 저도 요즘에 약간 소문이 따라서 단백질만 먹으려고 단백질만 먹으려고 드디어 이제 몇 가지가 하나 대변해줄 사람이 2억 됐어 몇 가지 그 괴물의 괴물의 괴물이 근데 그냥 왜 닭가슴살이 너무 많아서 빨리 먹어야 돼 거의 그냥 휴먼 프로틴 거의 그냥 몸에 70%의 단백질도 이러지 아니 아니 단백질이 좋아요 단백질이 이제 지방도 없고 근데 먹는 거는 다 똑같은데 먹고 나면 다 똥이 되죠 뭐? 갑자기 음식은 치기 정도 그런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차라리 몸에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차라리 좋은 게 들어가지 약간 이런 거 배에 버리는 건 똑같은 우리 그 얘기 알았을 때 난 난 미치겠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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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안 보여요 그냥 응? 아니 아직도 옥수수 나와 옥수수 그만보내세요 옥수수 파티 근데 제일 그 정도로 옥수수 좋아해 샤아트 마카 오버니 옥수수 파티 아니 근데 어제 쇼핑하고 왔는데 또 그새 또 콘 뭐야 캔 콘? 뭐라 하지? 스윗콘 스윗콘 네 옥수수 통조림을 또 그대서 한 거야 이렇게 저녁에 아직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옥수수는 사랑이야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 멤버야 옥수수야 멤버야 옥수수야 어,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는 뭐야 왜 합친 거야 맴수 맴수수 맴수수 선우 베스트 보인 왜? 선우 베스트 보인 땡큐 옥수수 계속 올라온다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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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지 컴, 컴 나, 컴 나, 컴 나, 컴 개, 컴 개, 컴 개, 컴 가, 컴 개, 컴, 택, 택 개, 컴, 택 원, 투 컨택 진짜 할 말이 없나 보는데 이런 거 괜찮아 근데 차 안 보여 할 말이 생겼어 오케이 뭐 갑자기 저희가 이제 이번 활동 때 오프라인 맞다 팬 사인을 할 거잖아요 팬 사인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너무 기대되는 거 같아요 처음으로 오프라인 좀 긴장도 많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예상이 안 돼요, 어떨지 뭔가 기대도 했는데 좀 긴장도 되네 저희 처음이나 왜요? 긴장해도 너그럽게 받은 게 맞아요 맞아요 그거 결과 아직 안 나왔죠? 누가 어떻게 추첨도 안 나왔어요? 추첨은 아직? 추첨은 아직? 온라인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앨범을 받아야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같아요 몰라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그날 오신 렌즌분들은 파이팅! 우리가 파이팅 해 텐션 떨어지지 않게 버젝 하더라도 버젝 해 어차피 막 앞에서 막 막 이러고 그랬어서 진짜 앞사람은 아니지 첫 번째 오프라인 때 가장 앞에 대한 순서를 제가 봤을 때 이승이요 이승이요? 제가 왜 첫 번째? 첫 번째가? 나의 순서로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가? 아니 약간 근데 랜덤이었어요 랜덤이었어요 정원이가 첫 번째였어요 저번에 처음은 제가 했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영통팬사 뭐 헛되이 같은 데서 하잖아 오히려 니키일 수도 있어 왜? 거꾸로요 영통팬사 나이가 제형이네 아니 그럴 리가 없으면 누가 냈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모르실잖아 강아지 같다 그러니까 저도 많지 않나? 강아지 맞지? 맞다 저 강아지 유강했어요 맞다 네 이제 드디어 4명이 됐어 강아지 근데 진짜 니키 강아지를 진짜 낡았어요 베이스컵 맞아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송사탕 같던데 이름이야? 말티즈 네 말티즈 기쁨이 기쁨이 아니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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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 영화도 있었고 다들 있었는데 고생이 형이 꼈다 부럽다 이제 몇 명 강아지 있지? 정원이 반려동물 4명이나 있는데 3명 빼고 강아지 키우고 싶어 흰색? 흰색이던데 정원이 형 차연색 우리 강아지가 있으면 진짜 행복해져 숙소에 있는 나 근데 사진 봤는데 저 아니야 제 거도 진짜 미스컵이랑 비교하고 기억이 나는데 좀 눈도 눈곱을 씻겨줘야 되겠더라 그런 거 같아요 말티즈였다 눈물이 나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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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강아지가 진짜 작아 근데 그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가 그 뭐지? 사는 경우도 있고 입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유기견이었대 그래서 입양을 했습니다 4개월 4개월 분양? 입양?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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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을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 저희 집 반려동물이 제일 이쁜네요 아니지 네일러 경쟁장 하면 더 늘었어 그렇네 엔아이픈의 최고 강아지는 있다 엔아이픈의 최고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네일러지인데 제이크지 얼마나 제일 제이크지 숙소에 있는 강아지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제이크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강아지 아니에요 멋있는 강아지 훌륭하지 굉장히 귀여웠어요 경찰이 형 약간 뭔가 오오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요? 진짜 닮았어요 비스코랑 봐봐요 똑같은 견종이라 나온가? 말 찢어야 돼 계속 말 찢어야 돼 근데 이게 좀 더 색깔이 있지는 않나? 이거 아닌데 여보세요?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뭐야 저 눈물이 좀 많이 났네 눈물이 좀 많이 났네 유기견이었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귀엽다 닦아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 뭐 그거 이거 그거요 상사진이거든요 아니 니키 그런 거 있잖아 그 플라인리스는 아니고 그 폴더에 뭐 니키의 뭐 근육 성장 과정을 아 맞아요 그런 게 왜 있냐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춤 때 대박이에요 나 가지 마세요 나 가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가지 마세요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어? 더 관리기가 많지 미친 성장 과정은 진짜 근데 진짜 근육이 대박이다 어깨 많이 나고 하셨어요 미치겠네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래서 그런 건 뭐 좋은 거니까 맞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 이거 근데 솔직히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귀여워 과정을 자기색 약간 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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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하는 건 좋은 거 같아 맞아 내가 너 자기먹는 걸 좀 관리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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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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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한껏 야 널 신이 해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나 지금 뭐뭐 하는 게 나 지금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래도 갑자기 그래서 솔직히 1년치 놀릴 거 다 놀릴 거 근데 생일만 맞은 거 아니고 말로 맞았네 그때 그때는 재밌었다? 재밌었다 네 다음 시간 내년을 기억해 아니요 그런 특별한 생일이 어디 있나요? 맞아요 살다 살다 그런 생일을 본 적도 처음 해보고 처음 해보고 들어본 적도 없어 멤버들의 사랑은 독차지지 않았나? 그렇죠 우리의 그런 명동패사 당첨됐어요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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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일 눈이 안 좋아졌나? 근데 나도 진짜 안 보여 여기서 검정색 배경 되니까 보이네 나 지금 패드 화면 나 지금 패드 화면서도 잘 안 보여 안경 잠깐 까요 진짜 2틀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2틀밖에 안 남았다 이틀밖에 안 남았다 이틀밖에 안 남았다 내일 모레면 진짜 진짜 내일 모레면 진짜 패드 화면이 되겠다 대박이다 시간이 참 좀 빠르네 진짜 빨리 해가구나 진짜 앤커넥트 했을 때 엊그제 같은데 그거 언제... 2월 7일이었나? 6월 7일이었죠? 6월 7일 5원이 안 올 줄 알았는데 5월 8일이야? 스포츠가... 2개월 지나간 건가? 2개월 더 지났네 2개월 더 지났네 2개월 더 지났네 3월... 그때 우리 딱 이제 4월 말에 컴백한다고 공개됐을 때 엔진분들의 반응이 생각이 나 그때도 이렇게 찍을 때 1일 날 추웠으면... 그때 이거... 이러면서... 딱 그... 그거 생각난다 그 뭐지?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그 반응 엔진분들의... 맞아 맞아 계속... 떴어 내가 언제 렀어? 떴어, 떴어 한 번 더 봤어 그거 진짜 웃겨 그거 진짜 이 시간에 엔진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 그거 딱 편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1집 땐 그게 없었나? 며칠 날 뭐 나오고 그... 근데 그 달력이 없었어 너무 티저 지금 있으니까 이제... 훨씬 더 관심하고 주무실 수 있잖아 이 때도 있었어 모를 뜯어? 아이고 자는 거야 아! 없었다 그렇지 없었지 맨날 12시마다 뭔가... 이... 이번엔 되게 많은 게... 네 뭐야 나갔어 저거 보고 그 티저 막 개인 티저 영상도 아 맞아 많이 나왔죠 개인 티저도 진짜 잘 나왔어 응 응 옥수수수 아직도 올라오는데요? 이건 뭐예요? 옥수수수 아니야? 이거 아니죠 옥수수수 아니야? 당근인데? 그럼 갑자기 당근이 당근이 뭐지? 이건 뭐지? 댓글... 캐럿 그건데... 세븐틴 선배님 핸드올리 그거죠 그 캐럿 다이몬 캐럿 다이몬 캐럿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한국 표기랑 똑같지 않아요? 네 그렇지 오케이 네 성우 씨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질문 오늘 스테이크 먹었어요 스테이크 먹었어요 진짜 먹었는데 오늘 불고기 먹었어요 근데 격리 때 그런 거잖아 저는 야식으로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네? 기방사 기방사 진짜 배고프긴 해요 지금 매니저님 진짜 들어오신 거예요 진짜 들어오면 안 돼요 갑자기 화면 네 샤라트 제지 샤라트 이름 말았었지만 꽝 그러면 먹고 싶은 디저트? 먹고 싶은 디저트 봤지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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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그거 디저트 먹는데 닦은 계란 프로틴 바 프로틴 바와 이제 프로틴 셰이크 이렇게 그거 아직 먹냐 생각해 너네 개명이 박수이시는 시켰는데 너무 많이 시킬 줄 알고 진짜 너무 많이 어떻게 이렇게 맛없을지 진짜 그거 두 팩이나 시켰는데 진짜 먹어봤는데 쌀뜨물 쌀뜨물 먹는 거 같은데 하필 또 맛없는데 진짜 맛없는 이게 눈 맛이에요 눈 맛 쌀뜨물에다 배기소 아니 요즘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하필 그런 거 시켜가지고 하필 그런 거 시켜가지고 그럼 8kg 사지 않았어요 8kg? 큰 거 두 개잖아 큰 거 두 개예요 3kg 두 개예요 3kg 두 개인데 거의 그거 등이 없고 근육증이 해도 될 정도면 두 개 사야라고 지금 그 용도였던 거죠 사실 그거 한 며칠 먹고 지금 너무 맛있어서 거의 이제 모래식이 해야 될지 방치 방치 모래주머니 있어요 모래주머니 맛있는 거 한 개 시킬게요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초코맛을 시켜요 초코맛을 시켜요 초코맛을 시켜요 초코맛을 시켜요 초코맛을 시켜요 아니요 예전에 먹었던 거 연습생들이 연습생들이 맛있어 맞아요 그건 별론데 아니 근데 이게 초코맛 초코맛 바닐라 것도 있잖아요 맨날 초코맛 요거트가 진짜 제일 맛있어 그럼 바닐라 그럼 요거트 요거트 가만있어 요거트 요거트 거기도 증거 그거 끝난에만 먹잖아 맞아 아니면 그냥 고급진 단백질 실행 그거 있잖아 허땡 허땡? 허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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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 이해했어 이해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야 그 크랭크 맛 맛있다 운동할 때 옛날에 먹었을 때 슬? 그 블랭크가 슬이에요? 어? 허슬 라이프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 가야 아니에요 verstehen? 뭐 catastrophic もじ 나도 허슬 나 그때 근대 우리는 항상 허슬 라이프 z 쩔어에 나오는 가사 우리 헛소리 하자,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 그리고 머슬도 키우자 헛소리 하면 머슬도 이제 키워줄게 그리고 펜슬 그냥 오늘 에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쿠친닷카노 그거 인도네시아 팬사인한테 진짜 많네 아쿠친닷카노? 아쿠친닷카노? 사랑합니다 아쿠친닷카노? 디아모 디아모 디아모가 스파니시 아니야, 아니야 디아모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스파니시하지 않나? 아쿠카안감 아쿠카안감 디아모 디아모 필리핀 아쿠카안 디아모 필리핀인 거 아닌가요? 저는 한국어 말고 잘 몰라요 어떻게... 일본어... 일본어는... 오르나이토 닛본 크로스로 이루고 있습니다 크로스... 다음 주 월요일날 닛본이랑 같이 나오네, 컴백 다음 주 닛본은 누구입니다? 네 그날은 누구입니다 오르나이토 사실... 알려드립니다 그저께는 사실 누구랑... 알려드립니다 댓글 두 개만 더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이거 한번 가져와주시면 돼요 아 잘 안 보여요 같이 읽읍시다 태아모 필리핀 아니래요? 스파니시일걸 죄송합니다 이거면 이탈리아어로 스파니시 맞대 디아모 스파니시 스파니시, 이탈리아어로 스파니시야? 응 그럼 비슷한... 언짓이 아쿠카안감 스파니시 아닌가요? 아니 비슷한... 어차피 그런... 아니야 아니야 왜 전혀 다른 거야 이건 이 질문은 아직도 나오는데 정원 5살... 좌선병 정원? 정원 5세... 중원 5세... 그러니까 정원 5세 정원의 다섯 번째 후손 아니면... 아니면 6살 정원 정원 5세 아니, 엘리자베스 3세... 그럼요, 정원 5세 루, 루, 정원 5세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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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그러니까 마음이 2 그냥 마음이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진짜 감동적이어서 울었네요 울었어요? 나 한우 형을 잘 몰라 축하해 울었는데 왜 축하해 근데 이게 누나가 이거 말해도 되나? 누나가 이거 가만히 있어 누나를 위해서 프라이버티를 지켜주 누나가 저 이거 아는데 제가 얘기해줄까요? 괜찮아요 누나 누나님 누나가 댓글 하는 거 아니야? 양경원, 이거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네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더 카니발 다 좋죠? 되게 결국엔 영국이니까 다 좋아요 좀 더 좋아요 네, 좀 더... 영국을 얘기하고 싶어요 영국을 얘기하고 싶어요 영국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제 좋아하는 노래는 제 좋아하는 노래는 보더 카니발은 나프 세화 나프 세화, 그거 좋아 아, 맞아 염소가 피버 알아요 알아요 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피버 난 비렀베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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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피버 제가 피버 나만의 사과를 좋아해요 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나의 노래는 보라카니브 보라카니브 드렁크 데이프 드렁크 데이프 나타르소 너무 멋있어 알았잖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 신고할 뻔했다 갑자기 신고? 울리가 난 이 모자가 저 범에 맘에 들어 방금 엘에이픈 모자 아니야? 역시 역시 알아보세요 역시 좋은 거는 이제 멀리 박아도 딱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얽혀져 쌍을 이루는 양자 울름맛이네 공간을 넣어놓은 게 울름맛이네 이제 커리어를 봐 커리어가 어렵네요 춤이요? 네 이제 시크릿 시크릿이요? 시크릿 시크릿 인글릿이요? 네 이게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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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티저를 보셨을 테니까 예 그냥 있는 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예 상상은 자연이니까 예 상상은 자연이니까 연실이 아 이거 된 거야 왜 이렇게 태어난 노래가 뭐예요? 상상은 자연이 상상은 자연이 상상은 자연이 상상은 자연이 상상은 자연이 그거 이거 찍었던 거잖아요 맞아 그때 옆에서 영상에 찍었던 거잖아요 아 그게 제 뭐야? 이거 나중에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겠습니 네 진짜 재밌는 거 그때 성운이 형이랑 저랑 희승이 형이랑 제이크 형이랑 제이 형이랑 이제 거기 연수원에서 한 방에 있었어요 먼저 갔잖아 맞아 먼저 여섯 명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운이 형이랑 이거 진짜 원래 또 선생님이 이거 하고 원래 다음 방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제가 이것만 계속 했는데 진짜 상상은 자연이 상상은 자연이 상상은 자연이 상상은 자연이 너 진짜 대박인데 프리스하니 진짜 프리스하니 드롭드 그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랑 재미로 너 진짜 그거 안 나왔어요? 그거 안 나왔지 저기서 찍은 것도 거의 대부분 됐어 그걸로 연습했잖아 그걸로 막 뉴땡 많이 있었는데 그때 찍었는데 정상은 한국보다 우리 되게 너무 많은데 제 무형한 거 사실 한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계신 일본 팬분들의 일본에 계신 팬분들의 가장 최근에 배운 일본어 일본어 갑자기 나 가장 처음 배운 일본어 알아 사츠마이브? 야다 야다 니키야는 거 아니다 일단 저는 그거 카사 카사? 카사? 나는 오이지도 나는 그거 멘독살 멘독살? 멘독살? 멘독살 저는 엔진 로타민 엔진에 비해서 엔진에 비해서 엔진 로미나 엔진 로미나 시카타 나 시카타 나 시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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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시카타 그거 사추리 아니야? 오이시카타 오이시카타 왜요? 카와이 근데 카와이 거 때는 불쌍하다 카와이소 카와이소 그리고 오카시는 오카시 과자 오카시는 불쌍하 오카시 오카시는 이상 이상하다 오카시 오카시 우시가 말이지 우시 우마 우소 우신에서 우마는 말 미세대 한세 갑자기 왜 흥분하고 난리야 다들 미세대 한세 미세대 한세 보여주겠어 보여주겠어 제안아이 세세 뭔가 오케이 이제 다음 언어로 넘어가야겠다 제이형 제이형 한 번 다음 언어? 제이형은요? The next language The next language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 자 미세대 한세 A, N, N, X 마지막 질문 마지막 네 마지노? 니키드 온라이트 리폼 크로스 그거는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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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딱 꼬마 N, 하이프는 A, N, X 그럼 두 번 반복하잖아 N, 하이프는 A, N, N, X 저 죄송해요 진짜 나 어제 진짜 나 하던데 근데 그냥 뭔가 A, N, N, X, C 되게 귀여워 희생이 신발끈 풀린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항상 풀고 다니고 이거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자세한 내용 저거 자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을 옮기기 위해 확인해주세요 일부러 풀고 다녀요 솔직히 코머스 너무 약간 조이면 벗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조단도 그렇게 신고 다니고 거의 브리딩 힙합 이거 형 샀어요 이거요? 느끼 거예요 느끼 거예요 보다 안 신발 안무 연습 때문에 빌렸습니다 손가락, 심장 달래요 여러분들 손가락, 심장 손가락, 심장 손가락, 심장 핑크하이 손하트 손하트 하고 끝내가 이거 이거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갑자기 그거? 그거 그때 했던 거 프라이팬 프라이팬 거기서 했던 거는 이제 거기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아직 안 나갔죠?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오케이 aku, at, لا ahi, no, 우리 니키 t 니키 니키 하하 DJ 형 얘가 J 형 정 J 형 J 형 .. 오 오 오 갑자기 왜 말을 Sara 그때잖아 지금 okay 때밍 때밍 건우 쟤가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니키 둘 니키 니키 경원이 석 그거 그렇다 성원 nicholas 성원 형 그리고 교 mois 형 형이 너무 스카이는are 와텛 왜 잠깐만 잠깐만 시작 물 Garage 노브 Re 성원 VII 잠깐만 잠깐만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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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둘 제결 아우 뭐야 우선은혜 무슨 공백인데 자 탈락 끝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갑자기 왜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캡처 타임 이걸로 하세요 진짜 왜 한 거야? 이걸로 캡처 타임 갑시다 3, 2, 1 이제 제공 바꿔야 돼요 전 약간 베리에이션 넣어서 엄지 척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꼬아서 뭐야? 손가락이 그럼 저는 이걸로 하트를 만들게요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게 나도 이걸로 할게 이거, 이거, 이거 좋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 이거 할래요 오케이, 됐어, 저 이거 할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이거 할래요? 네 하나, 둘, 셋 디테일 약간 제목을 방금 제목을 의식의 흐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의식의 흐름으로? 의식의 흐름으로 흐려가는 대로 그 방청은 못 봤구나? 뭐하는 대로? 아무튼 티저가 나왔잖아요 본론이 티저였어 우리 얘기를 티저는 했어야 되는데 매일 아무튼 간에 앨범 활동의 티저는 벌써 두 번째 티저가 나왔고 이제 이틀 뒤면 저희가 데뷔를 하셨는데 컴백입니다 컴백을 네, 뭐 빌보드에서는 데뷔라고 하니까 그렇죠, 뷰보드는 항상 데뷔라고 저희의 목표는 뷰보드니까 저희도 다시 컴백 겸 데뷔를 하니까 이제 엔지니어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한 명씩 소감...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갑자기 속과는 게 뭐야? 말투기 부탁드립니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로 랩이었습니다 안녕 이제 출발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김서우는 아니, 너가 해 김서우는 너가 해 김서우는 빨리 콘서우는 안녕 안녕 오케이, 오케이, 성공이 됐어 여러분 언제까지 안녕하십니까? 빨리 두고 가볼까 안녕 Bye Bye 안녕